한번더 도전할땐가 선택하라 왜 날먹댄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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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잇 레전드네 핸총 소돌 갓방 뭔가 이상한데 왜 불쩍 너무 안되는데 안되는데 참을 수가 없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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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블린을 허접으로 만들었다 상점 개꼽네 진짜 물음표 2개에서 어떻게 상점이 2개가 나오냐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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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리케이드 행망치 상점주인 성대모사이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쓰레기 이벤트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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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막 역배 배당 떨어지잖아요. 당신은 언제나 수월하게 깰 수 있어. 중사장 힘내. 그런가? 왕관하자 그냥. 호스트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. 다리 타이밍에 다리를 못쓰니까 자꾸 날리는데. 일단 길 속에. 달팽이. 에레드워. 이래도 에너지는 보자. 웬만하면 깰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근데 결국에 재물 없으면. 계속 불안해. 도착해. 저쪽은 아님. 저쪽은 상대방이니까. 제주도가 아니다. 그리스도가 아니다. 그쪽은 아니다.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. 결국은 아니다. 이 정도면은 아니다. 그것은 아니다. 이 정도면은 아니다. 그러면은 저쪽은 아니다. 그리고 아니다. 전등 먹어서 써도 데 캐시? 음. 꿀거리 두고. 그 몬스터나드. 그 몬스터나. 그 몬스터나. 저렇게 멈출라고 수정? 어우 피가 끼는 거 봐요. 쓰네, 콧기름. 야 이렇게 나오면 다 잡을 수 있다. 저 터넨드 이렇게 나오면. 아이고, 전등 먹을 때 참 기분이. 이사다 돌아니. 이사다 돌아다니. 아마 불조약 넣었을 것 같아요. 전체 다음에는 불조약을 못 쓰니까. 아, 어둠에 포옹 말했네. 헐. 전등이니까 병파리가 낫겠지. 병진화랑 병감각도 좀 땡기긴 한데. 아, 어둠에 포옹 말했네. 아, 어둠에 포옹 말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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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이 고스트 안 쓰기? 양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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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 그런 방 아닙니다 매너 채팅 부탁드려요 아 배고프 죽겠어 이게 다 떡볶이 때문이다 이상성욕자 떡볶이 먹고 배 아프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떡볶이 먹고 싶다고 퍼펙트는 글러먹었나 코로나라서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 같네요 그 전에도 안 나갔어 심장은 참 잘 잡아 2828 팔이팔이 스릉 빨리 빨리 왔넘 전체 불조약 다 했어도 좀 빡세긴 했다 가방 덕분에 잘 된 거 아닐까 유불도 좋았고 아주 좋아